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0절, 44절에서 48절로 하겠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갈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육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육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된 사마리아 땅부터 이방 땅까지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정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한 사람이 회심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편견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계기의 역사를 10장 전반절에 보여주고 있고 10장 하반절에는 놀라운 이방의 성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하나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습니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는데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생각을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아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동물들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짐승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먹으라고 했죠? 주님이 분명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율법과 유대인의 편견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 뿌리 깊게 있는 전통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보다도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그 편견이 주님의 음성보다 주님보다도 더 크게 의식하고 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었음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하여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들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식탁교제를 하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그들을 친구라 말할 정도로 그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셨어요. 사마리아의 부정한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 먼저 말을 거시는 주님이셨어요. 부정하게 될까봐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 많은 병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현장에서 이 땅에서의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뉘면서 만나셨나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몸소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 속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평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배 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가지 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하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셨어요. 나뉘어지고 깨어진 것들 없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진 못했지만 무려 세 번이나 동일한 대화가 오갑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율법에 대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환상이 끝나고 바로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이 고넬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류의 집에 안 갔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 만나는 것 자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데에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고넬류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우리도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 속에 내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분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떠한 편견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한 미국 교회에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녹숙인 한 사람이 교회 문 앞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로로 오는 교인들에게 오늘 식사를, 식비를 달라고 구거를 합니다. 많은 교인 중에 딱 세 사람만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간 이 노숙자가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 유원이 와서 다가 툭툭 건드리면서 맨 뒷자리로 이동을 해줄 수 없겠냐 양해를 구합니다. 그 노숙인의 더러운 행색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눈총이 느껴지면서 그 노숙인은 뒤로 가앉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이번 주에 새롭게 부임하신 제레미 스티픽 목사님을 소개한다는 발표가 있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 앉아있던 이 노숙자,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희동그려지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한 미국의 대형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제레미 스티픽 목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교회는 많고 정말 교회는 많지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떠한 교회의 전통과 간습과 기준에 따라 내 편견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도 분명하게 선한 의지로 또한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여길 전통과 간습과 어떤 내 생각의 편견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자의 기준과 전통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변의 가족, 친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뜻과 계획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다르의 고백을 보십시오. 34절과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판단하고 어떠한 편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었죠? 부정한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없고 오직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모르고 있어요. 우리 내일 본문인 11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혼자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직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책망을 받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신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간습과 편견과 기준의 얽매인 베드로가 아니라 그 간습과 편견을 깨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가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이적 어떤 사람만 바라봐게 됐죠? 물 떠온 종들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볼 수 있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는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도 즉시로 순종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자의 사건도 약속하신 그 성령임을 기다렸던 인내하며 기다렸던 순종하였던 그 제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읽을수록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사람도 동일해요. 어떠한 능력이 많거나 어떤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도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좋은 상황이 오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이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사건을 보십시오. 그가 올라갈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자살되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대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거야.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정 10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내 안에 있는 기준이 깨지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준, 편견,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다 상황 좋아지면 할게요 하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지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 기준, 내 편견으로 어떠한 전통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 편견들, 기준들이 오직 주님의 십자각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 재단된 생각과 기준, 편견으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준과 편견으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하나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님이 속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속되다고 말하고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뜻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베드로가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내 삶 가운데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순종으로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이미 말씀하여 주신 성령님인데 하나님 여전히 좋은 상황을 기다리며 좋은 환경을 기다리며 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신 성령님 아버지 그 말씀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하게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안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